불 2개, 불 3개, 엘리트, 상점, 엘리트 콜 되돌리기라도 집어쓰면 잡았을라 번개구체 훌륭한 공격 카드죠 아니 번개구체는 맨 밑에 있고 방열판 스택 되감기 되감기도 은근히 저것도 괜찮은 것 같던데 코스트 상향 먹고 나서 나름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파기 걷어내기 날뛰기 빨간 맛 그만 보고 이런 것 좀 넣읍시다 아니 나는 분명히 엘리트를 피해봤는데 왜 이런 유사 엘리트가 날뛰지? 아 아 아 아 아 얘들이 뭐가 부족해서 엘리트가 아닐까 눈앓히기 쟤들 체력 5정도만 올려도 엘리트 할 수 있다 아 아 하시 아 미친 것 같아요 아 아 아 좋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빨간 맛 사면범 전에는 공격 카드가 없더니 이번에는 수비 카드가 없네 하... 깜깜깜하네요 하위모 say 하고 한참 퇴감기가 또 이렇게 노네. 저거 드롭 포션이 아니라 새로 추가된 겜블러 머싱인가. 유사 드롭 포션. 도박지. 되감기는 결국 넣어놓고 피 1도 못 채웠네. 체력탄 하나. 대감기. 아니 대감기 왜 안 나오냐고. 이럴 거면은 대감기 왜 있어. 내가 이 게임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포션 먹을 거야. 아니 뭐야 이게. 이 게임수한테 왜 이래요. 도박지. 갓 이지게. 스테로이드 포션 진짜 쇄다. 몸풀기.. 그냥 몸풀기이긴 한데 하위모로 갈거면 다시 시작이 낫겠죠 핵밧데리 가다리 상전 가서.. 아이고 물음표랑 상전 중과로 형저 취했어요 취한 사람은 도네를 잘해서 좋다죠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오늘 술을 안 마시거든요 아이고 기분도 좋고 도네도 좋고 감사합니다 고원 감사합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참 좋죠 아 되감기 나올거임 아무튼 나오고 나오긴 나왔네 번개고치 하나 더 할까? 어 그러네요 저거 뒤에 음성이 끊겼네요 아 뭐 당연히 괜찮죠 뭐 번개고치 아 근데 어차피 하위모덱 할거면 저는 닐리? 교본? 아이고 이런 뭐 닐리 좋지 나 닐리만한게 어디있어 필떡 도써 닐리하자 껍 dusty 그렇게щее 빙하 꽃샘 수위 일제사격 빙하로 수비 좀 챙깁시다 터보 차라리 전천이 더 좋을텐데 어택 포션 터보는 약간 꼬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 근데 모르겠다 저거 또 있으면 좋은데 근데 있으면 좋은 카드는 웬만하면 안 넣는게 나지 거의 모든 카드는 있으면 좋은데 벗 벗읍시다 타격은 전혀 아니죠 대감기 썼나 대감기 썼네 그러면 여기서 대감기 가져올 수 있지 크으 갓 하위모 킹갓 하위모 스테로이드 포션 재고성 재고성으로 하위모 더 씁시다 스테로이드 포션 스테로이드 포션 스테로이드 포션 스테로이드 포션 아니 왜 저걸 안 때려 오 하위모 하나 더 나왔어 스테로이드 포션 아 뭐야 이게 스테로이드 포션 스테로이드 포션 하위모 님 그리셨습니다 스테로이드 포션 이번 턴에 쭉 쓸 수 있겠죠 Ftl 하위모 됐어 이번 턴에 아무튼 끝나 뭐야 Ftl 안 잡혔어 핸드 꽉 써서 거제 같은 거 아잇 하위모도 써있고 다시 시작 잘 잡혀서 다행이네요 미트가 벌레 같다고요 ㅋㅋㅋㅋ 되감기 하나 더 써도 되지 않을까 따갑돼 가는거지 아싸 표창 아싸 병 따갑돼 사라다라 걷어내기도 하위모도 괜찮은거 같애 어차피 필요한건 밀리에서 묶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건들 따갑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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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도 되감기 쓰고 아잇 되감기 좋은다 트레이서야 아잇 잠깐만 하위모 한장이야 나 왜 하위모 두장인줄 알았지 아까 밀리에서 뽑아놓고 지금 아직도 되게 있는줄 한거야 하위모 내가 너무 마이벌해서 남겨 놨어야 했는데 ㄱ 터보 터보 하위모가 한장이지 하위모 두장이면은 터보 터보 짓고 저거 뭐냐 하나를 위한 바위모 바지직도 같이 쓰자 그쵸 저거 미완성 그림 귀엽죠 저거만 뽑으면 무할루프네 생각해보니까 하... 아니 무할루프 아니구나 잘못 생각했다 창공지능도 재밌죠 대강기 또 나오죠? 아닌데 개 슬프네요 아 또... 아 그래 자가 소리 좋다 탱큐하다 대강기 자가 소리 레이저 엑스킥 재부팅 덱은 센거 같은데 뭔가 밀리 의존도가 너무 높네요 아 뭐 핸드가 이래 오예 오예 어 아 잠깐만 아우 다시 시작 넣어야지 그래 근데 하위무 안 나오면 너무 무서울 뻔했다 자가 소리는 필요 없죠 자가 소리는 필요 없죠 되감기 예 개꿀 아닌가 이거 아 따갑대 은근히 괜찮은데 이거 님들 따갑대 괜찮은데요 아 따서갑으니까 되잖아 트리플 트리플 되감기 운석강타는 코스트 안되서 못쓰죠 근데 터보 터보 쓰면 되긴 되는데 뭔가 덱파워를 어 덱파워를 한 번에 올려줄 수 있는 거는 아 거지가 숨어 나왔네 아니 핑핑이야 카운터픽이야 상점 두개 가겠습니다 안전틴이 모소 세우고 맞습니다 여기서 안전까지 쓸까 어 다중시전 아 너무 욕심부렸나 하위모 안잡히면 어떡하지 ㅋㅋㅋ 아 아니 ㅎ 그래도 걷어내기? 재기? 재기야 이모 어둠 구체에도 곱살이 끼는 건가? 되감기 소멸이니까 조금 보기 싫어도 냅두고 일제사격이 딜 당겨줄 수 있을 것 같고 형 저 벤 당했어요 채팅이 안쳐져요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유 토리님 부원 감사합니다 벤 아닌데요 아유 왜 채팅이 안쳐져요 아유 님 이제 유료 채팅 하셔야 된다 큰일났다 아이 벤은 아닌데 새로고침 같은 거 해보셨나요? 왜 안되지? 아이 벤 안했어요 모함입니다 벤 안했습니다 벤입니다 나가세요 메롱 아유 부원 감사합니다 빙하 하나만 써도 되나? 빙하 하나만 쓸까? 약간 답 쓸 수 있을 것 같아 네 조각몸 강화하면 빙하게 구리고 운석강타에다가 코스트에 불려가지고 저거 걷어내기 돌리.. 잠깐만 걷어내기 안 집었구나 표창 일제사격으로 딜 당기고 네 운석강타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되감기 하나 빠이빠이 합시다 아이 근데 또 버리려니까 아깝네 되감기와 함께한 그 순간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 부팅 단계 날뛰기를 버릴까? 이것도 근데 표창 받으면은 새로 나온 일러스트들 되게 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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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귀가 필요 없나? 아니 근데 왜 집었지 저거? 하위모 같이 쓸려고 집었지 되감기 하나 더 지울까? 키울 걸 했잖아 빙하 빙하 2장을 써야 심신이 안정될 것 같은데 아니야 심신 불안정하게 간다 세팅되잖아요 세팅되잖아요 다행입니다 원포홀까지 땡기자 병받고 쓰러졌네 어떻게 알았지? 들켰네 아 잠깐만 저거 되감기 쓰고 되감기 쓰고 죽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재활용 쓸 정도로 되게 두껍진 않죠 음 조각 모음 빙하 아예 빙하 한장 괜히 지웠나 근데 어차피 핑핑이라서 어느정도 하고나면 좋은거 해야돼 어? 신성 신성 7 아잇잠 아잠깐만 뭐야 이거 얘들 왜이렇게 쎄 보..잉 괜찮아 나에겐 되감기가 있어 까불지들 말더라 아니 이거 뭘 써도 제가 엄청 아픈데요 되감기 개꿀 되감기 하나 더 줘봐 다 치벌 대감기가 이렇게 유용합니다 아이씨 타격대가한테 너무 가혹한거 아니야 얘들 저거 차마 때릴 수도 없고 진짜 아 그냥 밀리로 풀빛 채우고 갈까 킹퍼님 같았다 아 얘 풀빛 채워 그냥 조각모멸이 갔어 아 몰라 풀빛 채워 저것들을 뭘로 잡지 임펄스 두대 때리고 아이씨 아 어떻게 잡아 저거를 파지직으로 방어도 없고 운석간트로 방어도 없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숙이게 맞는거 같네요 아니 깨시 아니 깨시 아니 깨시 맘깨 아니 깨시 어떻게 하라고요 저거 아 답답해 깨시 임펄스 임펄스 같은거 있어야 내가 방어도를 얻고나서 때리는데 그냥 번개구채 얻으면 간단하잖아 그 간단한걸 왜 못해 역장 집어사였나 근데 22방어가 안나와 아이씨 아이씨 그편 아아 아 아 드디어 잡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핑핑이는 릴리만 믿고 가야되나? 사고, 상점 이거 화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약간 다 벗는뎁 구체솀이 추가된 거는 조금 됐어요 패치가 된 건 아닌데 최근 패치는 아니에요 큰일 났네 버퍼도 다 빠지고 40댁으로 전 턴에 안 맞았죠 됐다 아닌가? 아니구나 까불지 말아야지 이중시전 아까 썼지 돌겠네 돌겠네 돌겠어 재감기 재감기가 잘 나왔었네요 휴 아이구 살았다 너무 힘들다 여기도 힘들겠는데 현재 조금 됐습니다 이제 터지잖아 이제 터지잖아 쟤들 아씨 에임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필요없는 애만 골라서 때리지? 어떻게 그라냐고 말을 해봐 다음나 어? 탐색? 우석으로 일단 코스트부터 걸고 빙하 재귀 신성 초강모음 이중시전 일제사력 아니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이런 젠장 아이고 어쨌든 잡았어 이제 되돌리기 자가수리 자가수리 필요 없죠 이제 되돌리기 빙하 뭐 이런 거 써야 될 거 같은데 보스 전 플랜이 약간 빙하 존버 이렇게 갈 거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야 민니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조강모음 같은 걸로 약간 시간 번 다음에 아 암흡 존벌을 하고 싶긴 한데 잘 빙하 아 아 아 아이고 지라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라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전에 슬레이 더 스파이 하고 계실 때 한번 호스팅 드렸었는데 아이고 호스팅 감사합니다 난민 여러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도스님 어서오세요 파워나오님 어서오세요 된다나 땀받아라 디루프님 조각나누님 나고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호스팅이요 다른 사람 채널을 틀어줄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난민 받아라 눈알키기에 써야되나 에펜더 잡으십니다 에펜더 잡으십니다 제가 하나를 위한 모두 덱 잡았는데 복스가 핑핑이어서 아이제 망했습니다 죽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길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요 남기고세웠고 남기고세웠고 예 핑핑입니다. 망했죠? 조각모음이랑 신성, 버퍼 되감기로 다음 턴 체력 채우고 2번 턴 그냥 맞을대로 맞고 조각모음 2번 되감기 조각모음 2번에다가 아..뭐랬어 이거 하고 신성, 버퍼, 되감기 이렇게 에너자이저? 나중에 에너자이저 되감기 이렇게 돌릴 수 있죠. 이거 닐리 믿고 닐리 믿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핵분열 닐리님 밖에 없습니다. 망했죠? 핵분열말고 딱히 좋은 수가 생각이 안나네요. 어? 대감기님 나와주시나요? 대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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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아예 막았죠 이건 거 저는 이런식으로 플레이할겁니다. 계속해서요. 쟤는 혼자 데미지가 오르는 곳이 아니라서 수비 어떻게 잘 돌려서 암흑 한번 시계 받겠습니다. 45뎀이죠. 이거 다중시장 써야되죠. 신규 포션이 굉장히 여러종류가 나왔습니다. 인지방에 롯데이 대감기 이제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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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기겠죠? 7,6,42 어.. 거른다 하나를 위한 모두 0코스트 카드들을 전부 가져와요 반복까지 쓰면 끝났다 54렘 끝난 거 맞지? 으응 으응 반복이 턴 시작시구나 으응 많이 아프다 버퍼 이게 핑핑이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했을텐데 조금 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 생각은 없는데 이는 없앤가 제가 사용하는거는 없앤이 고생이 없앤 지금 안 됩니다 이는 없앤이 없앤이 없앤 배터리 보존 다중시전 요렇게 갈까? 암흑이 제 체력보다 높아지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뭐 그전에 킬각이 나올 것 같으면 그전에 뭐고 이제 다중시전 이중시전 요런거 나오면 킬각이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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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7 6 42 아씨 썰기네 잠깐만 탐색으로 다중시전 가져오면 끝나죠 암흑은 스미리 한다 아쉽다구요? 안쉽다는거를 잘못말씀하셨겠죠? 닐리에 고서 닐리 좋아 닐리에 열린 가능성 암흑은 승리한다